오늘은 명분을 붙들고 말씀으로 검증하라 명분을 붙들고 말씀으로 검증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 그 원리가 있는데 무슨 일을 하든지 명분이 중요합니다 명분에 반하는 일을 하면 항상 실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명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하느냐 우리 교회 같아도 왜 홍대에다가 교회를 세웠느냐 명분이 중요한 거죠 또 왜 그런 행동을 하느냐 무슨 일을 할 때 명분이 없이 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출사표라는 걸 들어봤죠 출사표가 뭐냐 하면 심지어 전쟁을 해도요 명분 있는 전쟁을 해야 됩니다 왜 하는지에 대해서 그게 명확하면 어마어마한 힘이 생기고 또 사람들도 몰려들고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명분 없는 것을 하면 항상 문제가 되는 거죠 명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미국이 이라크에 갔을 때 거기 무슨 화학목이 있었다 명분이었잖아요 그거 다 없애야 된다고 나중에 보니까 그런 거 없었죠 명분이 사라져버리니까 사람은 많이 죽고 어려웠지만 사실은 세계적으로 외면당하지 않았습니까 왜? 명분 없는 전쟁이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도 전쟁할 때 6.25 때 전쟁에 명분이 뭐였어요? 자유민주 세력을 지켜야 된다 이런 거죠 자유를 지켜야 된다 그런 명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Freedom is not free 그럼 명분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피 흘릴 줄 알았고 헌신할 줄 알았고 나름대로 그 당시에 시대 문화에서는 맞는 얘기잖아요 명분 있는 전쟁은 다 승리하는데 명분 없는 전쟁은 아무리 강해도 무너지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 살 때 명분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말 참 좋아합니다 구멍가게도 명분이 필요하다 어디 구멍가게 하나 만들 때도 왜 만들었는지 명분이 있으면 그 가게 되는 거고 없으면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명분에 있어서 생각나는 것은 미우라 아야코 일본의 작가 계시죠? 이분이 성격이 워낙 좋으니까 구멍가게를 냈댑니다 그랬더니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몰려드는 거예요 워낙 친절하니까 사람 있게 끄는 사람이 있잖아요 사람을 끄는 사람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구멍가게들이 다 망하기 직전이 돼버렸어요 한쪽에 다 몰려버리니까 우리 같으면 우리만 잘 된다고 좋을 것 같은데 명분이 안 서는 거예요 그래서 구색을 다 맞추지 말자 이렇게 결정을 내리죠 모든 물건을 다 갖다 주지 말고 일부분만 갖다 두고 어떤 없는 물건을 찾으면 소개해 주는 거예요 옆집 가게 가면 있습니다 또 저 집 가면 있습니다 그런데 공존하게 되더라 얼마나 큰 명분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남아서 그때 미우라 아야코가 글을 쓰기 시작하죠 그 글을 써서 그게 등단하게 됐던 책이 빙점 최고의 베스트셀러죠 빙점 잘 보이시죠 어떻게 보면 미우라 아야코가를 보면서 명분의 중요성 또 명분과 실제적인 신리를 얻고 또 빙점이라는 책을 쓴 것 자체가 또 명분 아닙니까 그 명분이 워낙 강하니까 이 책이 나오게 된 배경이 또 그게 힘을 얻고 또 실질 열매를 거두고 그래서 명분과 신리가 같이 오게 되는 일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 간에 항상 명분을 놓치지 않는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명분만 있으면 되느냐 그런데 명분은 인간적인 것이기 때문에요 이건 얼마든지 왜곡될 수 있습니다 명분은 조작할 수 있고 허위일 수 있고 명분이 중요해요 그러나 명분도 타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말씀이에요 명분은 언제나 말씀으로 검증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맞나 틀리나 사실은 이게 별개일 수도 있지만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살면서 우리 젊은이들 특별히 마음속에 명심하십시오 열매 거두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붙들어야 돼요 명분이 있는가 말씀이 지지하는가 이 두 가지를 항상 묻고 이것을 리트머스 시험지 같이 넣는다 그러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여튼 100점 100패의 인생 명분도 얻고 말씀도 반하는 일 그러면 실패하는 겁니다 한 50% 성공해요 세상적으로 성공하지만 말씀으로 실패하는 일은 명분은 있는데 말씀과 위배되는 것 그런 게 많이 없겠지만 그래도 그런 것들이 있죠 세상적인 것들 그런 것들 반쪽 승리 반쪽 승리는 아니죠 결국 실패죠 모든 것은 명분도 살고 말씀도 사는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에게 생명의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명분 얘기해 봅시다 우리 크리스찬의 명분 가운데 최고 명분이 뭐예요? 기도합시다 최고 명분이죠 기도하자는데 누가 방해해요? 구제합시다 누가 말해요? 최고 명분 금식합시다 다 거룩한 거 아닙니까? 개혁합시다 정의를 내세웁시다 딱 이게 멋있는 명분 아니에요 그런데 명분이 오른데 이 오른 명분조차도 타락할 수 있다는 게 오늘 핵심이에요 마태곤 6장에 보면 경건의 3대 주제가 나옵니다 구제, 기도, 금식 얼마나 대단한 명분입니까? 기독교인들에게 이 세 가지보다 더 중요한 명분이 있어요 명분은 맞는데 그 당장 오른 명분도 타락할 수 있다 변질될 수 있다 그걸 우리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좋은 것도 보금적이냐 말씀에 맞냐 하나님 중심적이냐 이걸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개혁하자 이러는데 보금적이지 않을 수 있죠 그 엉터리예요 명분은 맞는데 내용이 틀려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에요 깨져버린 거예요 기도하자 그런데 보금적이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아요 뭐 이런 것들 명분이 옳다고 다 맞는 거 아니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선동하는 사람들은 명분 같고 해요 그러나 정말로 말씀에 깨어있는 사람들은 명분 그 이면을 봅니다 그 안에 말씀이 있는가 보면 완전한 검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속지 않는 하나님의 종돌되길 바랍니다 모든 좋은 곳에는 마귀가 틈탑니다 그래서 죄가 틈타기 때문에 거룩한 것 옳은 것도 왜곡시킬 수 있고 부패시킬 수 있고 타락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최고의 명분 가운데 하나인 기도를 살피겠습니다 기도가 최고의 명분인데 이것을 말씀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타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른 기도가 무엇인가 타락되지 않는 바른 기도가 무엇인가 세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진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명분이 대단한 건데 기도가 사람들이라고 하는 기도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거는 말씀에 충돌이 일어나는 기도라는 거예요 오늘 5절과 6절 보십시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해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루느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기 5절 보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6절 보니까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다르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건 타락된 기도고 아버지께 기도하라 이게 진짜 기도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뭐예요?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게 또 뭐예요? 골방에서 하나님께 은밀하게 하나님께 대비가 되죠 진짜와 가짜가 다 대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것이 기도지 사람 보이라고 하는 게 절대로 아니다 실제로 우리는 그러잖아요 우리가 대표 기도가 없지만 대표 기도하고 난 다음에 난리가 벌어집니다 기도에 은혜 받았다 기도 잘했다 기도 잘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러면서 그냥 가족끼리 흐뭇해하고 하는데 내가 볼 때 그게 참 문제가 있어요 기도 잘하는 그 다음에 뭐 가장이 나와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집에 가서 뭐 어땠어 어땠어 하고 물어보고 제발 바보지들 하지 마십시오 그 자체가 뭐예요? 그게 엉터리라는 뜻이에요 엉터리라는 뜻 또 어떤 때 준비 차려가지고 무슨 기도를 하는 건지 설교를 하는 건지 몰라요 성도들 들으라고 하죠? 기도 내용인데 다 훈계야 우리 정신 차리게 해 주시고 왜 이런지 모르겠다 그러고 그리고 또 기도하다가 거기서 회개를 해요 왜냐하면 개인 기도죠 그거는 대표 기도라는 건 뭐냐면 모든 성도를 대표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아래는 거거든요 그게 대표 기도인데 정신이 잘못된 거죠 잘 몰라서 그래요 더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언제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 연약한 죄인들이 우리를 불쌍하게 해 주십시오 하면서 아래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참 기도 많이 했습니다 하루에 세 번씩 했어요 우리는 뭐 새벽 기도밖에 안 하는데 세 번씩 했어요 새벽에는 안 했어요 아침 9시 또 12시 3시 세 번씩 기도했거든요 귤에 잘 지켰습니다 규칙적인 기도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도 제 9시 기도 시간에 그러잖아요 9시 기도 시간니까 플러스 6 하니까 오후 3시 기도네요 그때 안진병이 고쳤죠? 마태봉 3장에서 4등전 3장에서 귤에 들어가서 기도했다고요 나쁜 거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규례가 하나님을 만나는 규례가 돼야 되는데 사람 보이려고 하는 규례가 되면 문제가 되죠 문제는 남들에게 보이려고 그래서 바리세인의 기도는 남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은밀한 기도라는 게 뭐예요? 숨어서 기도한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기도한다 그게 중요한 거죠 기도도 그렇고 예배도 그렇고요 예수님 만나는 기도가 되고 예수님 만나는 예배가 되면 얘기했죠? 예수님 만나면 누굴 만난다고요? 나를 만나요 세상에서 제일 부담스러운 만남이 나 자신과의 만남이에요 저도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보기 힘든 게 뭐냐면 좀 이렇게 민망하고 그러는 게 처음 보는 사람 만나는 것도 민망하지만 제가 제 자신을 만날 때가 제일 민망해요 어느 순간 기도가 깊어지면 예수님 만나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나를 만나게 만들어요 나의 외식, 나의 죄악, 나의 뻥이죠 뻥 이 뻥친 인생들 내가 말하고 싶지 않은 내 모습이 있어요 덮어놓고 싶은 모습들 그걸 막 들쳐내요 정말 부끄럽거든요 그런데 그 만남이 있어야 회개가 나오더라고요 그 만남이 있어야 깨짐이 있고 그때 은혜를 받아요 그때 변화가 되고 그래서 자기 자신을 만나라 아이엠을 만나라 그럴 필요 없어요 예수님 만나면 나를 만나는 거예요 거울과 같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니까 나를 안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왜 안 만나려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나를 만날까 봐 두렵기 때문에 세상에서 판도라의 상자같이 무서운 게 나 자신이거든요 그래서 깊은 기도가 있는 교회는요 다 깨짐이 있습니다 시끄럽게 떠들 거 없어요 예수님 만나는 그런 교회는요 다 깨짐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만나는 게 나를 만나는 거거든요 나의 더럽고 허물지고 그런 외식고 교만 그런 걸 만나는데 어떻게 안 깨지겠어요 예수님의 생명과 만나면 회개가 나오고 십자가 의지하게 되고 무너지게 되고 그 다음부터 사람들이 입이 무거워져요 함부로 말 안 해요 자기 문제 앞에 괴로워하고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회복을 구하고 세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리세인 보십시오 바리세인들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맨날 딴 사람만 만나는 거예요 죄인만 만나는 거예요 자기를 만나지 않아요 그렇게 자랑만 나오는 거예요 그게 자기 만난 얘기예요 자랑 얘기지 나는 저기 토색 불이 가늠하는 사람과 같지 않냐고 세리도 같지 않습니다 그 다음 일주일에 두 번씩 누가 하랬나 금식하고 11조 잘 드렸습니다 이게 무슨 기도예요 자랑이지 자기 만나지 않고 누굴 만나요 죄인을 만나요 토색 불이 가늠하는 자를 만나고 세리를 만나고 그렇게 정제밖에 안 나오는 거죠 자기 만나는 모습이 없어요 가짜입니다 가짜 자꾸만 여러분 남들이 보이기 시작한다 그 얘기는 뭐냐면 잠깐 남이 보이죠 교회 와서 이렇게 남의 허물이 보이고 잘못하는 게 보이고 왜 저모양으로 사나 이렇게 보인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안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안 만나니까 교회 와서 예수님 만나지는 않고 다른 사람 만나는 거죠 그래서 정제하는 거죠 예수님 만나면 나를 만난다니까요 예수님 앞에서 내 자신을 깨는 그런 모습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유가 뭐냐면 나 자신을 만나서 깨지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회개된 모습들 능력받은 모습으로 서면 새로운 나예요 새로운 나 그걸 뭐래? 새로운 피조물을 그리죠 새로운 나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럼 힘이 생기죠 코드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어서 나오니까 열매를 걷어요 조용한데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임스 스토커라는 분이 계십니다 성이 스토커니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에요 집안사람들이 아버지도 스토커고 어머니도 스토커 동생도 스토커고 성이 좋아야 되는데 제임스 스토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행객이 여행지 갈 때마다 제일 좋은 호텔을 찾듯이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항상 기도처를 찾으셨다 참기가 마음에 와닿아요 우리도 어디 여행 가다 보면 좋은 잠자리 이런 거 찾잖아요 어디 가서 잘까 찾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잠자리를 찾은 게 아니라 어디 가서 기도할까 라고 하면서 기도처를 찾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러십니까? 교회 와가지고 이 교회에서는 어디서 기도하는 게 제일 좋을까 성교를 갔는데 성교 가서는 내가 어디서 기도하면 제일 좋을까 항상 마음이 있어요 직장 가면 내가 어디서 기도하면 제일 좋을까 기도처를 찾으셨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처를 찾으십시오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강력해지고 나를 발견하게 되고 생명의 능력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른 기도의 첫 번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다 코람데오 인 더 페이스 오브 갓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기도 하나님을 향한 기도 그게 진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로 승리하는 믿음의 종대기를 추천합니다 두 번째 바른 기도는 뭐냐 주술 행위가 아니라 인격적인 대화라는 거예요 주술 주술이라는 거예요 7절 8절을 한번 보십시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중언부언은 주문 외우듯이 똑같은 거 외우는 거예요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의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기도는 대화거든요 그런데 주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문이라고 그래서 옛날에 지금 별 없는 것 같은데 주여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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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사람은 할렐루야 100번 하래 그러면 방언 나온다고 그러고 자꾸 의심이 생기면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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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라고 그랬어요 옛날에 제가 하늘상 기도학 같더니 믿습니다 믿습니다 개도 방언한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러면 의심이 사라진대요 제가 해봤어요 한 시간 동안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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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심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의식이 사라지더라고 그건 아닌데 그죠 할렐루야 할렐라라 뭐 하면 랄랄랄라가 나온다고 그건 아니죠 의식이 사라지면 뇌가 마비되는 거죠 중동지방에도 이런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열렬어 참깨 그래서 주문 외우는 거 손오공 옛날에 외웠었는데 다 잊어버렸네 손오공 주문이 있죠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그러니까 한 문장을 택해서 계속 반복하는 거 그런데 이게 왜 한국 사람한테는 이게 잘 맞느냐 하면요 이 근처에 가면 원효로가 있죠 원효로 원효대사가 계십니다 원효대사 아시죠? 원효대사가 중국에 유학 가려고 그러다가 통일신라 때 유명한 고승 아닙니까? 밤중에 목이 말라서 마셨더니 해골 고인물이었다며 유학 포기하고 유학은 뭐하러 가냐? 깨우침 있으면 된다라고 했던 훌륭한 분이에요 저도 원효대사에 살았었습니다 원효대사의 영향을 받아서 원효대사가 개념을 말한 게 뭐냐 하면 그걸 정토사상이라고 하는데 정토사상 정토사상이 뭐냐 하면 나무아미 관셈보살, 나무아미 타불인가? 나무아미 타불, 관셈보살 이렇게 이걸 연불이라고 그러는데 연불을 계속 똑같은 걸 외우면 우리식으로 하면 구원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에 힘이 있다라는 거고 기독교도 비슷하죠? 말에 힘이 있다 또 하나 말을 계속해서 연불을 외우면 능력이 임한다, 변화가 된다 정토로 간다, 정토사상이에요 정토종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우리 피 속에 있어요 우리 피 속에 이게 피 속에 배어있기 때문에 무식한 사람들한테 너무 좋은 메시지 아니에요? 불경 몰라도 된다는 거예요 원래 불경을 공부해야 되는데 경전을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공부할 시간도 없으니까 그냥 급하니까 외우라는 거예요 그냥 나무아미 타불, 관셈보살 그냥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로 싹 넘어와서 내용만 바뀐 거예요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교회마다 옛날에 아멘 집사님들이 몇 명 있었어요 설교만 하면 아멘 소리 지르는 사람이 있었어요 벌써 웃는 거 보니까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죠? 그 배경이 불교의 역량이에요 정토종의 역량이라고 원효대사의 역량이에요 그래서 이게 주문 같은 거를 하는 거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던 거 같아요 내가 지금 잊어버렸어요 요즘에 내가 정신이 오락가락해가지고 그 당시에도 헬라 사상 가운데 똑같은 거 외우면 된다는 파가 있었거든요 그런 사람들, 유대인들 가운데 있었고 그런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똑같은 거 이렇게 중언부언이라는 말이 뭐냐면 어린아이 옹알이라는 뜻이에요 애들이 의미 없는 말 하잖아요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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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모르겠다 애를 키우지 하도 오래돼가지고 옹알이 있잖아요, 옹알이 그걸 중언부언이라고 그런다고 그래서 그렇게 중언부언하고 말 많이 하면 들어주시는지 아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그렇대요, 누가 기독교의 진리를 주문화시키지 마십시오 그건 아니죠 대화라니까요 아버지와 자녀가 대화라니까요 제 딸이 와가지고 아버지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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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습니다 30분 후에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러면 병원 데려가죠 너 미쳤니? 그러고 왜 왔어? 그러면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이폰 6,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알아 듣겠는데 말을 해, 인마 말을 그때 얘기해야죠 자비로우신 아버지요 제가 꼭 필요한 게 아이폰 6인데 와이트로 사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면 사주지 말아야 될 이유를 설명하든지 사줘야 될 이유를 설명하든지 기다리라고 하든지 그럴 거 아니에요? 잘 보고 있어요 기독교 응답하고 똑같이요 Yes or no? What? 그 다음에 나중에 한다고 Later든지 나중에 그렇게 대답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대화라고 대화 하라니까의 대화 그런데 우리 많은 순간에 가짜가 돼버렸습니다 주문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주문도 할 수 있죠 원래 제대로 된 기도 처음부터 할 수는 없으니까 처음에는 그냥 쓸데없는 소리 막 하잖아요 그러다가 우리 새벽 기도 때마다 항상 느끼는 게 그거예요 한 15분 정도는 성도들이 제대로 기도를 못하는 것 같아요 기도 훈련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웅얼웅얼 하다가 딱 느낌이 한 15분 정도 지나고 난 다음부터 성도들이 딱 하나님과 이렇게 채널이 맞은 거예요 그때부터 인격적인 기도를 하는 분들이 막 나와요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때 흔들어가지고 반복자 그러면 안 돼요 놔둬야 돼 그거 바쁘다 중요해요 하나님과 채널이 연결됐어 그때 연결됐을 때 하나님 앞에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대화 대화하고 듣고 기도는 듣는 거거든요 듣고 대화하고 말하고 그럴 때부터 그 영혼들이 통곡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악을 바라보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자기 애고가 깨지고 그게 기도라고요 그럼 여러분들 주문형의 기도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인격이라는 게 뭐예요? 인격 지정의가 있는 거 지식이 있고요 감정이 있고 다 포함된 거 의지의 결단이 있고 그걸 인격이라고 그래요 person 지정의가 있어요 지정의 제가 마티노이드 존스 목사님 얘기를 했잖아요 기독교가 뭐냐 그럴 때 logic이 있어요 logic 논리가 있어야 되는데 또 감정도 있다는 얘기죠 logic on fire 불붙은 논리 logic on fire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에요 logic on fire logic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말씀 들어야 됩니다 들으면 거기에 불이 붙어요 불이 붙는데 안 움직이겠어요 뜨거운데 막 이리 뛰고 저리 뛰죠 행동하게 되죠 의지의 결단 그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내 있는 모든 모습들 제일 먼저는 잘 안 들리면 아래는 것부터 하세요 세리의 기도 하시죠 감히 하늘을 우르러 쳐다도 못 보고 가슴을 치면서 가슴 치는 것도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바디랭귀지 하면 안 되나 막 치면서 너무 세게 쉬지 마세요 심장편 걸려요 막 치면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하게 해 주십시오 기도라고요 하나님 앞에 지금 자녀는 나가는 거잖아요 나를 불쌍하게 해 달라고 이제까지 제가 성경을 본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불쌍하게 해 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외면하신 걸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기도는 불쌍하게 해 달라는 기도인 것 같아요 하나님 나를 불쌍하게 해 주십시오 하다못해 아합이 불쌍하게 해 달라고 해도 그 나쁜 왕이 그래도 용서해 주시더라고요 하나님 나를 불쌍하게 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서는 지극히 약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대화 나누는 거 이게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문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대화가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바른 기도라는 게 뭐냐 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애고를 부인하고 구약으로 말하면 복이고 신약으로 말하면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목표는 뭐예요? 복과 은혜를 구하는 거 제가 복과 구약에는 복 개념이고 신약에는 은혜 개념이라고 했죠 특징이 뭐예요? 다 하나님께로부터 와요 복도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은혜도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둘 다 공짜예요 갑없이 복도 갑없이 오고 은혜도 갑없이 오고 마지막 결과거든요 100% 승리예요 최종 승리예요 복 받으면 승리하고 은혜 받으면 승리예요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복 그래서 잘 이해가 안 되면 그걸 구약에 나오는 축복 그런 얘기가 나오면요 그냥 은혜로 바꿔봐요 내가 너에게 복 주겠다 은혜 주겠다 그 얘기고 신약에서 은혜가 잘 이해가 안 되면 복으로 바꿔봐요 축복으로 바꿔보면 이해가 잘 돼요 이렇게 치환시켜 보면 그래서 기도는 뭐냐 하면 내 힘과 능력을 부인하고 나는 복으로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그걸 구하는 게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한다는 게 뭐예요? 그 자체가 겸손이죠 내 힘으로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 행동으로 다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 아니면 안 됩니다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제권자가 하나님께 있고 세상을 움직이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걸 믿는 것 그게 겸손이죠 내가 병이 났습니다 병이 났는데 내 힘으로 고치려는 사람이 있죠 제가 옛날에 맨날 그랬어요 내 힘으로 고치려고 그랬는데 못 고치더라고요 그런데 병원에 갔다는 건 뭐예요? 그게 겸손함이죠 나는 내 힘으로 병을 고칠 능력이 없습니다 고쳐주세요 마찬가지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내 힘으로 나를 고칠 수 없습니다 나를 불쌍하게 해주세요 있는 모습 그대로 그게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라고 내 힘으로 안됩니다 하나님 나를 건져주십시오 기가 막힐 수렁과 웅덩이에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 찬양했던 야곱의 축복 이런 거죠 야곱의 축복인데 엄밀히 말하면 야곱이 요셉에게 한 축복이죠 그 내용이 뭐예요? 참석이 49장 22장 조금 읽어드릴까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고 샘계태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으로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강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 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오 이게 축복이죠 전능자로 말미암 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 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손조의 축복보다 나와서 영원한 산이 한옥순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에 돌아갈 것이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요셉이 받은 축복의 내용은 뭐냐면 네 힘과 능력으로 네가 승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복 주셔서 승리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야곱의 축복을 부르는 거라고 우리의 승리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이 복 주셔서 주시는 승리다 그러면서 여기에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는데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손조의 축복보다 낫다 내 아버지가 누구예요? 야곱 야곱의 축복이 선조의 축복보다 더 낫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선조는 누구예요? 아브라함, 이삭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축복보다, 이삭의 축복보다 내 축복이 더 낫다 교만함입니까? 그 얘기가 아니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중에 누가 제일 악질이에요? 누가 제일 악질이냐고 야곱이 제일 악질이죠 그런데 최고의 악질인 야곱을 변화시킨 축복 더 크죠? 이삭은 빌빌댔지만 그래도 별 죄도 안 졌잖아요 이삭의 잘못이라 그러면 별로 일 안 한 거 그게 잘못이라면 잘못이지 그렇잖아요, 별로 한 거 없잖아요 아버지 닮아서 부인을 누이라고 그랬던 것밖에 더 있나? 기록에 보면 그런 사람 건져주는 복보다 약국 같은 악질을 변화시키는 복이 더 크잖아요 이 개념에서 나온 게 뭐냐면 바울이 야곱하고 독일실 많이 한 것 같아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남친다 그러고 나는 핍박자의 포용자의 회방자였는데 나를 건져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도로 만드셨다 비슷한 맥락이잖아요 그래서 맥락이 뭐냐면 내가 더 많은 축복과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왜냐? 내가 악질이었기 때문에 바울의 시각이고 이게 야곱의 시각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나 할아버지보다 잘났다가 아니라 이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놀라워하는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조상들의 축복보다 내 축복이 더 커 이유가 뭔지 아니? 내가 얼마나 수렁에 빠진 인생인지 아니?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 아니? 그런데 하나님의 그 축복으로 나를 건져주시더라 그래서 그런 깨진 경험이 있어요 그런 범죄했던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잘 보세요 창세기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야곱이에요 야곱 창세기를 여러분 그렇게 봐야 돼요 창세기 주인공은 야곱이고요 이삭은 야곱의 아버지고요 아브라운 이삭의 할아버지예요 그 설명하려고 그런 거예요 야곱이 이런 면에서 뭐가 됐어요? 이스라엘 이스라엘 역사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누구부터 시작됐어요? 야곱부터 시작된 거예요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하면 그건 너무나도 크게 생각하는 거예요 야곱부터 시작한 거예요 야곱의 야곱 아브라함에게도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한 놈 타락했죠? 이스라엘 이삭에게도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한 놈 타락했죠? 애서 야곱에게는 열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다 건졌잖아요 거기에 쓰레기 같은 놈들 되게 많죠 첫째 아들 그래서 아버지 여자를 취하고 둘째 셋째 심우원 레위 사람 다 죽여버리고 알잖아요 저기 여동생 취했다 그래서 싹쓸이 해빠서 몰살의 위기에 처하고 유다 며느리하고 애 낳고 더 얘기할까요? 5번부터 12번까지 다 쪼다들 그렇잖아요 11번 요셉 정도나 괜찮을까? 어쨌든 간에 열두 아들이 우리가 인간적인 기준으로 볼 때 건질 만한 놈들은 없었어요 다 빌빌대고 이 정도면 충분히 버릴 수 있다예요 그런데 그들을 다 건질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야곱은 신양계 표현에 의하면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에요 은혜의 능력을 알았어요 야곱은 축복의 능력을 알았어요 나 같은 죄인도 살리신 그 은혜의 능력을 알았다고 나를 살린 그 은혜의 능력이 누군 못 살려 그러니까 보통 같으면 르부벤 같으면 저놈 저거 아버지의 여자를 건드려 저거 그러니까 자기 뭐해? 계모를 건드려 저런 놈 말려 죽여야 돼 아니에요 건전해잖아요 너도 다시 살 수 있어 유다 스토리 보십시오 며느리하고 애를 낳아 호정말 속으로 그런데 거기서 메시아가 나오잖아요 베레스의 후속 베레스 건전해잖아요 거기에 복음이 있는 거예요 로마서를 보면 야곱 얘기를 야곱 해석한 거예요 야곱 야곱 같은 우리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사회에서 맨날 야곱 같은 지금 바뀌었나? 지렁이 같은 야곱아 지렁이가 무슨 죄가 있다고 지렁이 같은 야곱아 이러면서 그랬던 야곱을 다 건져내신 능력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람의 쓰러짐과 연약함들을 바라보지 마시고 그걸 건져내는 축복의 능력 그걸 건져내는 은혜의 능력을 붙드십시오 그게 뭐라고요? 기도라고요 기도 기도는 만능이죠 그래서 기도하는 건 뭐냐면 기도는 절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 주십시오 기도를 통해서 은혜해 주십시오 그래서 야곱 같은 나를 건져주시고 러브에 가던 자를 지파로 세워주시고요 저 폭력, 살륙하는 기계 같은 저 시무원과 레위를 건져주시고 레위는 제사장 지파도 해버렸잖아요 유다같이 며느리하고 이상한 짓 하는 놈들을 건져가지고 메시아 지파를 만들어버리고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능력을 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가문이 너무 힘들어요 고난이 많아요 나는 가진 게 없어요 그렇게 절망할 수 없다는 거죠 왜? 우리는 축복을 구하는 기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잖아요 무엇인지 내 이름을 구한번 다 주신다며? 구해야죠 구하고 아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축복과 은혜를 구하는 사람 최고의 능력이 뭐냐면 내 힘 빼는 거예요 내 힘이 너무 강해가지고 하나님이 축복과 은혜를 구하지 않아요 내가 내 힘으로 다 해버리라 그러니까 자기 힘을 포기하고 내려놓는 거 그게 기도의 능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맛볼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함의 역성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이거 뭐 간단히 정리하면 명분 중요하다 그렇지 명분 기도라는 명분보다 더 중요한 명분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 명분 좋은 것도 말씀으로 검증되지 않으면 타락될 수 있다 바른 기도 세 가지 꼭 명심합시다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 손에서 알려주신 말씀이에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다 그리고 바른 기도는 주술 행위가 아니라 인격적인 대화라는 거예요 대화 그리고 바른 기도는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통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내용 이 세 가지 세 번째를 중심으로 온다 그러면 하나님을 향해서 뭐 하는 거예요? 축복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은혜 구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는 겁니다 갈라다니 2장 20절의 고백이 기도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니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믿습니까? 이게 기도예요 기도 내 안에서 예수님이 사셔서 나는 죽고 예수님은 살고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열매 거두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을 살게 해주십시오 내가 살면 죄밖에 안 짓습니다 타락하고 넘어집니다 내가 죽고 예수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용도 되기를 바랍니다 모두 다 자리에 세련하겠습니다 369장 갈라다니 Kil MR 아멘